오늘은 추석 명절 인사하려고 한복을 입었어요. 롬이 한복이 잘 어울리죠? 나의 쩡이모님이 선물해 주신 한복이에요. 쩡이모님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등이에요. 나 오늘 완전히 빼고 박냈어. 빨리 귀엽다고 말해줘요. 안 돼요, 더 크게. 좋았어. 아니야, 사이즈도 색깔도 딱 내 거야. 엘리야, 정말 맘에 들어? 네, 엄마. 막 웃음이 나요. 어떻게 하면 더 귀여울까? 이렇게. 이 한복은 티나 한 살 때 산 건데. 13살이 지금도 잘 맞아요. 아무리 봐도 난 한복이 잘 어울려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더 예뻐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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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언제적지를 잘 cruise. 아니, 근데. 왜 그래. 일 including kamusир아. 비슷한의 신문은 === alarm 간절 분위기가 나네요. 우리 어디 가요? 지금 비 오는 거 아이가? 난 옷 입는 거 딱 출색이야. 난 예쁜 옷은 다 좋아. 한때 남자였던 둥이, 이렇게 배씨빈도 잘 어울리죠? 안녕, 나 예쁘니? 예쁜 거 좋아하는 티나도 오랜만에 핀을 꽂았어요. 예쁘게 꾸미고 추석 인사를 준비해 봤습니다. 올 추석 모두모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